이태원 참사는 기본적으로는 공동체가 도리를 잃어버렸다. 아픈 사람 먼저 보듬어야 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책무를 반기했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도전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돼 왔어요. 그게 좀 역대 참사와는 제가 좀 달리 보는 점이죠. 그 처음에 분양할 때도 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위패도 없고 그냥 국합병만 있고.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합동분양소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게 출생이나 사망은 개인 단위 또는 가족 단위 일이거든요. 장례식은 가족들이 치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주 4, 3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학살이 됐어도 장례식은 다 개인적으로 치르는 거예요. 장례는 그런 거거든요. 여러 사람의 위패를 모아놓고 한꺼번에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사례가 언제 처음 나왔냐면 82년인가 의령 우범곤 순경 총기난동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수십 명을 한꺼번에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총을 쏴서 마을 주민들 수십 명을 한꺼번에 죽인 사건이었어요. 집집마다 빈소를 차렸던 거죠. 그런데 워낙 이게 순경이 저지른 일인데다가 또 그러다 보니까 대책을 논의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을회관에 마을 사람들의 위패를 다 모아놓고 합동분양소를 차려요. 이게 우리 역사상 최초의 합동분양소예요. 이렇게 차려놓으니까 순경이 저지른 범죄니까 정부로서도 외면할 수가 없었죠. 보상의 문제도 있고 배보상의 문제도 있고 또 장례 지원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정부 주관에 합동분양소가 처음 생겨서 그때로부터 4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 조사해봤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다 조사해봤어요. 합동분양소라고 만들어서 위패도 영정도 없이 합동분양소를 만든 사례가 있는지 심지어 청량리 성매매 여성 화재회 합동분양소 영정은 얼굴이 밝혀지는 것이 개인의 사자 명예와 관련되는 문제라서 빼놨어도 위패는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사건이 나고 사망자가 무려 159명에 달했는데도 정부가 합동분양소를 만들었는데 영정도 위패도 없는 아주 기괴한 그런 합동분양소를 만들었어요. 꽃밖에 없어요. 사진도 이름도 없고 꽃밖에 없어요. 꼭 누구한테 누구를 보내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게 말이 되는 거냐. 저게 도대체 어떤 종교적 의뢰냐. 이 지구상에 저런 종교적 의뢰는 없거든요. 그렇게 의문을 품었는데 언론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요. 개인정보보호예요. 사망자가 어떻게 개인정보보호예요. 사망자 명단이. 어떤 참사가 일어나도 신문이 속보로 보도한 건 사망자 명단이었어요. 그때까지. 무슨 비행기가 추락했다. 외국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고 해도 사망자 명단은 반드시 보도했어요. 사망자 명단에 김모 씨, 이모 씨라고 쓴 적이 없어요. 가족들도 궁금해하고 그건 알아야 되는 얘기니까. 고인이 보낼 때 묘비에는 무조건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이름 없으면 이름을 알 수 없으면 이름을 알 수 없다고 쓰는 것이지. 그게 죽은 자를 보내는 예의예요. 죽은 자를 보내는 예의는 네가 이 땅에 살아있으면 우리가 기억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름을 기억해두는 것이고 현대에 들어와서 사진이 생긴 다음에는 영정사진을 기억해두는 거예요. 그걸 없애버리고 분양소를 만들어놨어요. 정부의 그런 터무니없는 태도가 개인정보보호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명을 하고 언론이 거기에 동조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한국 언론에 대해서. 왜냐하면 100여 차례의 합동 분양소 중에 위패도 영정도 없는 분양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영정도 위패도 없이 존재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처럼 만들어서 이 땅에서 떠내보내느냐 거기에 문제 제기하는 신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방송이. 그저 윤석열 정부 편드느라 급급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가 개인정보보호라고 하면서 심지어 그 명단을 공개했던 시민 언론이 하나 있었고요. 또 그 명단을 불렀던 천주교 정의구 의원 사죄단 이런데를 고발하는 일까지 생겨졌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너무 참혹한 현실이다. 저게 어제까지만 해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곁에 살아있었던 사람들을 앞길이 창창한 사람들을 보내는 예의인가 저렇게 무리한 방식이 어디 있나 이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두 번째 문제는 사실은 한국 사회의 양심의 질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평균적인 양심의 질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이번 정부 들어서 더 아니요. 사실 뉴라이트가 득세하면서부터 이런 시장 만능주의 또 물질주의가 득세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그런데 이런 거였어요. 세월호 참사 때 처음 나타났던 현상인데 사실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제가 어떤 식당에서 기함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으셨죠? 어떤 분들이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는데 나이치긋한 여성분들이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는 집 애들이 효도한 거라고 너무 소름이 끼쳐서 저것도 인간인가 싶었어요. 저것도 인간인가. 인간이 왜 이렇게 됐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듣는 데서 한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뒷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성의 최저사는 그 정도 손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최저 수준의 인간성을 보인 것이 그 정도 손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얼마 후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하는데 그 옆에서 피자를 먹고 냄새 나는 음식 시켜 먹으면서 웃고 떠드는 그런 인간들을 봤어요. 인간성의 최저선이 제가 생각했던 최저선이 한 두 단계에서 밑으로 내려간 걸 목격을 한 거죠. 이게 과연 공통체의 윤리인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끔찍할 수가 있나. 자신의 이념과 정치적 신념이 무엇이든 간에 뒤에서 단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런데 안타까워하지는 못할 멍정.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놀리고 그리고 괴롭히는 그것으로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그런 인간이 생겨났다. 저들이 아우슈비치에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아이들까지 가스실에 보내고 그렇게 가스실에서 죽은 시체를 끄집어내서 그걸 앞잡기에 넣어서 짜서 기름을 만들어서 그걸로 비눈 만들던 인간들하고는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 인태원 참사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사회가 다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양심의 질이 평균적인 양심의 질이 낮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들은 거기 가면 숙연해져요. 일부러 찾아가고 묵념하고 무릎 꿇고 앉아서 울고 그게 이제 보내는 거죠. 그게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사람들을 안타깝게 죽은 사람들을 보내는 보통 사람들의 보통의 예의예요. 역사가 만들어낸 것이고 인간이 모두가 공유하는 기본 심상이라고 그런데 그 앞에다가 확산기 틀어놓고 놀러가서 죽은 애들 뭐하러 안타깝게 와러 굴었느냐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저것이 인간인가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좀 그렇게 됐어요. 정말 괴물들하고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런 끔찍함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어제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채가해 멈춰달라고 했잖아요. 그건 이차가해도 아니에요. 이차가해라는 말로 쓸 수 없어요. 그건 인간성 파탄이에요. 저렇게 끔찍한 존재들하고 우리가 같이 살고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할 때마다 사실은 이태원 참사도 가슴 아프고 참 2주 전이잖아요. 괴로운 기억이지만 덧붙여 같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 기억을 하면 그 앞에서 피자, 치킨 먹던 그 인간들이 생각이 나고 이태원 참사를 떠올리면 그런 인간들이 떠올라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참사의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일은 이렇게 땅바닥 밑으로 가라앉은 인간성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 양심의 질의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정부가 이런 일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동하고 있다. 조장하거나 갈라치기를 하거나 사실 아무리 시민사회 쪽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자 학계에서 이런 움직임을 갖자 해도 이게 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면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친정부 세력이었거든요. 박근혜 지지한다고 박근혜 지지를 하란 말이에요. 왜 유가족들을 모욕하여? 윤석열 지지를 하세요. 그런데 왜 유가족들을 모욕하냐고요. 왜 희생자를 모욕하는 거예요. 가장 파렴치한 방법으로 가장 부도덕한 방법으로 지지 의사를 표현한다면 지지 받는 사람이 가장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람이란 데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인간성 회복이라든가 어떻게 우리가 통찰이라든지 교훈 삼을 만한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있다면 너무 희망을 걸고 싶어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사실은 뉴라이트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인류가 악으로 규정했던 이기주의를 인간의 표준으로 적어놓고 본다. 그리고 그 생각이 너무 확산했어요. 특히나 시장 경제가 워낙 확산, 확대가 돼 있고 시장이 손바닥 안으로 들어온 시대에 살다 보니까 시장형 인간이 표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첫 번째로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서 모든 인간관계를 거래관계로만 보는 거예요. 인간사의 정의적 관계 정의라든가 인도주의라든가 또는 형제의 동포의 이런 개념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그러니까 남도 그럴 것이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독립운동가 우리가 의사라고 부르는 분들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나석주 의사, 김상욱 의사 좀 정리를 좀 하죠. 1895년에 유생이었던 유인석은 난세의 초에서 선비가 할 세 가지 행동을 지침을 제시했어요. 난세의 어려운 시대에 도가 무너지는 시대에 유교의 도가 무너지는 시대에 선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가 자정치명 더러운 꼴 보지 말고 자살해라 자정치명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거의소청 의병을 일으켜 적과 싸우다 죽어라 세 번째가 거지수구 이건 뭐냐면 도가 살아있는 곳 망명에서 옛 풍습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라 이 이 지침이 반드시 그렇게 이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지침에 따라서 독립운동가들을 나눠요. 자정치명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일제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열사라고 해요. 유관순 열사처럼 민영환 열사 황현 열사 그래요. 적을 죽이고 사형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의사라고 해요.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김상욱 의사 그래요. 그리고 뜻을 굽히지 않고 그냥 창식의 명도 안 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버진 사람들은 지사라고 해요. 우리가 애국지사 우국지사라고 그러고 의사 열사 나누는데 사실 요즘 이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구분들을 아무 때나 열사를 붙이고 아무한테나 의사를 붙이는데 의사와 열사는 그렇게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독립운동가 수천 명을 포상을 한 상태지만 의사는 다 해서 열 명이 조금 넘어요. 이천만 동포 삼천만 동포 할 때 열 명이면 백만 명이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뉴라이트들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수치라고 봐요. 백만 명이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는 수치니까 이건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나머지 천구백만 명 천구백만 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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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미안함을 느끼고요. 감사함을 느끼고 그게 공동체가 유지한 비결이에요. 0.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고 깨우치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윤봉길 의사한테 일본 검사가 그래요. 네가 그랬을 때 폭탄 던진다고 너네가 독립될 줄 알았냐 바보 같은 놈아 윤봉길 의사가 그래요. 이 폭탄은 일본 장군을 죽이기 위해서 폭탄이 아니다. 우리 2천만 동포의 의식을 깨우기 위한 폭탄이다. 윤봉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뉴레이트 의식이 시장주의 의식이 사람들이 거래관계라만 보이고 의사 같은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수치에 있는 그래서 인간 우리가 인간들을 대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거나 고려한다 하더라도 정신이 이상하거나 사실 0.1%도 안 되면 정신이상도 훨씬 적어요. 정신이 이상하거나 이상한 사상에 감염됐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홍범 장군을 육사에서 쫓아내려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독립운동가들을 이해를 못해요. 본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인간 영역에서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확산해버리면 모든 것이 거래관계로 보이니까 자식이 이런 슬픔에 우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시체팔이라고 그래요. 이게 말이에요. 죽은 자식을 어떻게 상품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들의 인간성이 바닥이다라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지금 가 있어요. 그걸 높이려면 다시금 이걸 가져가야 돼요. 남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을 다시 끌어내야 되고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도 교과서 계속 계약해서 독립운동 축소하고 친일파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비중을 높이려고 이런 국가가 이런 정부가 이런 짓을 하니까 사회평균적인 양심의 질은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결국 인간을 짐승으로 만드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는 방식은 우리 양심을 회복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같이 기억하자. 그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국가 부재 상황에서 목숨을 잃었는지를 기억해야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무례하게 그들을 떠나보냈는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 일부가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하게 유가족들을 모욕했는지 이걸 함께 기억하지 않으면 교우는 반조가리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댓글로 류라이트도 문제지만 이런 사람을 등용하는 사람이 더 문제 아니에요. 그 사람이 류라이트도 어떻게 종용을 안 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또 주신 분이 있네요. 아무튼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는 그런 사회가 빨리 되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여러분의 관심과 깨어있음이 중요하니까 꼭 한번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이런 오늘의 얘기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역사학자 전유호 선생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